지금 뚝빵을 먹고 왔습니다. 여기도 매콤합니다. 황글빵을 먹고 왔습니다. 네, 뚝빵이에요. 맛있어요. 아, 좀 마셔가지고 또 시켰어요. 나중에 엄청 갔다 와서 먹어요. 아, 이게 국회의사장인가? 국회의사장인가? 국회의사장같이 생각나요. 네. 아참시교를 법을 성취가 보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문을 겪겠습니다. dej지iver 지금 여정에 잡anos 골라보는 마셔츠 internationally 날라길들 소개 범위 뒷통 뒤집어쥸 오 두 분과 발이 날아가겠네요. 진짜 오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심지어 왔더니 뭐야 막혔어요 지금 문자 중인가봐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뭔지 모르는 계단이 나갔는데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네요 자유의 연상이야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진짜 뭐 들어가게 돼 있네 아 진짜 삽제시키네 아 너무 아파 오늘 처음부터 마감였던가 아 이제 왜 이러지 황가비 와 미스와록 리그 오 여기도 예쁘다 엄청 예쁘네요 아 예쁘다 고울이 밖에 줄 것 같아 조금 더 올라가야지 예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고울이 밖에 줄 것 같아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 구글은 이 구글은 무슨 축제빡 쓰는 사람이 구글 지도를 쓴 것 같아요 무슨 사본이야 사본 그냥 얼어주고 직선거리인가 어 바지 벗고 오줌 벗어 안 볼테라 아니 바지 바지 벗고 오줌 벗으면 좀 앞부분만 벗고 꺼내가지고 저도 눈빵하지 엉덩이 다 보이게 저렇게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 아까 오줌 노는 아저씨 때문에 귀를 놓쳤어요 여긴가? 아 진짜 오줌 노는 아저씨 왜 저쪽 앞으로가 벌써 짜증나게 심해 너무 시른데? 너무 시른데? 아 이게 무슨 교회인가 보다 아 이게 무슨 교회인가 보다 맛있네요 저거는 무슨 스타디움인가? 근데 무슨 이거 초밥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있어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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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초밥 초밥 먹고 싶네